패시형님, 내 입이 어떤 문제가 있어? 패시형님이야 뭐 그렇게 말할 자격은 돼요 근육입이니까 그렇더라도 내 입이 뭐 그렇게 딸리는 입은 아닌데 어그로꾼들의 집을 다 어 전섭에서 당검으로 카오작당한 사람은 그분뿐이다? 아 신비에서 먹고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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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지 붙었지? 붙었어 이쪽에서 붙었어 쌀까님 아 평님 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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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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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무기단이죠 금지님이 찔러내 저 멤버님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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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무기 3단 쌀까님 쌀까님 타깃이 타깃이 아직 안되고 안되고 투명님 이 타깃을 투명 1, 2님을 잡았네 그치? 스킬 한방이 잡고 다 깔린 놀이고 투명 1, 2님도 나름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네 개유협님 평님 지원이야 용무기단이죠 아 중말님 당했어 이쪽에 점사 점사 맞았고 우측 우측 조상무님 삥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가나? 응? 조상무님 일로 삥삥푸푸푸 언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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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심님 이쪽 이쪽 일어나셔야지 별님 반짝반짝 별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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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했고 난비님 늙은 놀이님을 왜 타깃을 잡고 뭐하셔 타깃이 이상해 타깃이 이상해 늙은 놀이님 힐 힐 자부심님 힐 지원 이쪽 중앙쪽 용무기 3단 빨간 님이죠 투명 님 놀이고 역시 육무기 3단 쌀깐 님 견제하네 견제하네 개뼈 도락지 님 어서 오시고요 육무기 3단 육 님 육 님이죠 넥강 님 놀이고 넥강 님이 당했어 당했어 찌르고요 전투 님이 찌르죠 파티미적 상업들 분심 분심 분심까지 스턴 스턴 여기서 어떻게 서포터 파이 이하러 웃어 으이 페이크야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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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립놀이고 평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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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무기 2단 쌀깐 님 견제하네 중앙쪽 저쪽 쌀깐 님 찬나라 님 놀이고 전투 님 페이크 페이크 이쪽 페이크 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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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해 여기 곰 님 서 뭐하시지 인텐스 힐링 자신을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힐 그리고 힐 그리고 힐 강화된 힐 누구 치료 누구 치료 스턴 걸렸고 아너스 하고 아주 침착한데 그라나 스턴 또 걸렸어 곰 님 움직이지 못해요 천공 피난 님 짠만 님 놀이고 이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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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칼 님이야 조상무 님 견제 저쪽 저쪽 끝에 조상무 님 멤버 님 놀이고 있어 멤버 님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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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격 대상이 되고 있죠 스턴이야 스턴 걸렸고 저쪽으로 빠지게 저쪽으로 빠져 여기 있다 뭐야 이렇게 이상한 이벤트 케이크 이벤트 이걸 하고 있다 쌀깔님 존 토님 놀이고요 페이크 ¿지? 페이크 아 클래식 교전이 있어야지 뭐 제보를 주셔요 쌀깐님 노릇 박가님 당했고 당했고 쌀깐님 욕무기 3단 쌀깐님 당했고 도둑괴민 저쪽에 당했네 마피아님 킹칸님 당했어 킹칸님 고문관 훈련병 아 아픈데 마피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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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화력이 나와 마피아님 지금 칭호가 있는 분 같아 고문관 훈련장님 지금 부활더라 이쪽에 이쪽은 청공작용님 검지님이 노리고 좀 찔렀고 그치? 멋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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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무기 3단 6님 과소평가 칭호받고 있죠 박가님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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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무기 3단 마비스키 터졌죠 몸빵훈련병님 노리고 검소한 칭호받고 있는 몸빵훈련병님 언단까지 떴어 아이 먹들이 왔다갔다 나 당하는 거 아니겠지? 아 마피아님 추성훈님이다 아 확실해? 어쩐지 아 여기여기 이쪽이 밀렸네 이쪽 전인은 흑이 밀은 모양이죠? 아 왔죠 왔죠 여기 있죠? 형님 먼저 먼저 이쪽이 언럭쪽 언럭쪽 올라가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 부적하고 올라가죠 십탕님이 여기서 빨가님 노려보네 용무기 3단 빨가님 수라헬스 칭호받고 있죠 평립놀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좁은 장소에서 여기서 분대 용무기 3단 마비스키 터졌고요 플로믹님 도구도 환공님 여기 구름님 노리지 이쪽에 이쪽에 조상무님 도당공님 노리고 찌르고요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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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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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종기인은 파월종도 들어가 있고 버티고 시면에 하늘님 노리고 있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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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에 하늘님 누구 노리나 도당공님 노리고 가야죠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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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무기 3단 빨가님 디스특션 날리고 있죠 까칠원님 노리네 마피아님 좌측 좌측 투명님 한번 노리고 찔러봤나봐 용무기 3단 투명님 철갑 튕어받고 있죠 마피아님 노리네 여기 페이크야 줄리엣님 당했고 자부심 당했고 멤버님 당했고 아이고 자 이쪽에 이쪽에 투명님 노리죠 마피아님이 글쌍팔수 튕어받고 있는 마피아님 투명님 노리고 찌르고요 아 같이 찔렀네 쌀가님까지 당했어 투명 용무기 3단 쌀가님 평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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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고 있죠 용무기 2단 평림 타겟 해제 까지는 손돌아왔어 용무기 3단 용림 파트 무적, 파트 무적 파트무초axe 파트 무적 상태 파트 무적 이여 파트 무적 당했나?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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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주 굉장히 좀 밀집된 양성인데 조상무님 당했죠. 부활 들어가고요. 부활 들어가고. 쌀깐님. 자, 슬슬이 눕는데 이거? 응? 지금 부활. 지금. 늦었어. 많이 늦었어. 용무기삼단 빨간. 투명님 놀이고요. 당했어. 당했어. 까칠하병님. 당했고. 부활 들어가고. 일어났고. 일어났고. 빠지고. 청롱 피난님 놀이고요. 앤서니님 당했고. 박가님 당했지. 당했지. 있죠? 또리님. 구스님. 어서 오시오. 에휴 치열한데. 투명님. 박가님 놀이고요. 당했어. 박가님 놀이고요. 서로 이제 범위 스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자도 마찬가지로 범위 스킬이 있어. 쌀깐. 투명님 놀이고요. 서포트 파이어 지금 난리죠? 구우님 놀이고요. 천공장학연. 파랑칼님 놀이고요. 메스민 디버프 걸고. 조상무님 놀이고요. 우측 끝에 조상무님. 파게트 쌀. 파게트 쌀. 첫나라님 놀이고요. 자부신눈. 페이크야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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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종마님이죠? 박가님 놀이고요. 조상무님 놀이고요. 조상무님 놀이고요. 조상무님. 여기 치열한데. 조상무님. 파게트 쌀깐. 쌀깐 지금. 줄리엘님 수습이 안되고. 박가님 지금 부활. 부활 들어왔고. 고무관 훈련중님 당해지 당해지. 자부심님. 부활이 안돼 아직. 부활이 안돼. 부활이 안돼. 부활이 안돼. 완전히 중앙에서 지금. 여기 제대로 붙었어 제대로 붙었어 투명님 타겟 해제 타겟 해제 타겟 해제 누구누리나 타겟이 돈 많아 아니 이놈을 왜 누려 박가님 누리죠 박가님 당했고 용구삼단 투명님 싫어졌어 싫어졌어 당했어 당했어 다 실어나고 다 실어나고 이쪽에서 타겟이 빨간 빨간님 용구삼단 빨간님 그런 산드라님 놀이구요 죽고부터 여기 삑노라서 여기서 지금 교전의심 치열하고 파란칼님 당했어 당했고 당했고 한파티 한파티 조니는 9대 호골 칭호받고 있는 로원님 이쪽에서 금지님 놀이나 여기 페이크야 금지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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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독개비님 저쪽 여기 당했어 당했어 부활 들어가구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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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아 여기 여기 언덕에서 아주 눈치 뺐어 지금 완전히 힘싸움인데 여기는 캡틴님 안쓰고 뽕비서님이시 육님지원님 용목이 3단 도독개비님 평립놀이고 평립놀이고 평립에 당했어 아 여기 점사 맞았지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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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독 스탄님 도독에긴 여기저거 약간 빠지네 약간 빠져 약간 빠져서 누구누구 아직 못 놀이나봐 파카이 스탄 걸렸어 스턴 스턴 천나라님 당했고 투명님 당했고 수습이 안되고 개요염님 당했고요 남빈님 평님도 수습이 안되는데 쌀가님 또 찔러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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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정님 놀이고요 아 이쪽에 개시방님 지금 부활 들어가고 부활 들어가고 중앙쪽이 많이 넓어졌지 지금 여기 기상열도 지금 밀집된 상황인데 여기가 지금 약간 모양이 무너졌고 빨가님 피닉스지카님 놀이고요 아 여기 승량한 곰님까지 당했네 고문관님 피닉스지카님 수습이 안되고 토돌이기님까지 여기 쓰러진데 겹쳐서 쓰러지셨어 다른데도 안 쓰러지고 여기 여기 여기까지 비누셨네 도당국님 정말리 아 중앙 여기서 모양이 무너졌고요 기상열리 육님 육무기 담당 별님 놀이죠? 반짝반짝 별님 이거는 승부와 직결됐네 중앙 심사암에서 밀린게 컸어 여기가 컸어 파컬 파컬 좋은 인연혈임 이런 모양 기상열리 밀린 모양 머리 긁고 계신가? 다 긁으셨으면 말좀 해주시고 아직도 긁고 계신가? 혜성님 뭐 또 여기는 킹님이 바로 말하네 아니 뭐 그런것도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꾸 호두님 어서오시고 어? 호두? 우리 혈안중에 호두 그 캐릭명도 있습니다 어서오셔 친근감이 느껴지네 호두님 말하는거 보니까 갑자기 또 친근감이 사라지네 얌전한 분은 아니신거 같다 그거는 뭐 여기저기 킹님이저 코스트님일까? 물어보셔 직접 이분은 나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있네 알려주지 말까? 위? 여기 무언가 번쩍 번쩍 에이 맞아요 여기 있죠 있죠 도도래기님 일단 토파지까지 말았어 빨간님 노리고 파티 무적 파티 무적 빨간님 파티 무적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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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부르르 떨고 있죠 빨간님 스턴 걸렸어 투명님 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상대를 집요하게 노리고 있지 박간님 노리고 용모기 3단 투명님 철갑친거 받고 있죠 박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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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래 흑혈님 여기서 한번 곤님 노리면서 박갈리스턴 같은거 한번 그걸라고 하는건데 그냥 치나봐 그냥 치나봐 곤님 이거봐 왜이렇게 느려지는게 흑혈님 이거봐 많이 느린데 집어 부걸린건 아닌데 금지님 두누리셔 안누리시나 안누리셔요 유니커님 평립놀이죠 늘범누리님 당했어 당했어 저쪽 저쪽 중앙중앙 여기 일어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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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도 일어났죠 여기서 힐 힐 힐 힐 박간님 당했고 전투님 찔렀네 찔렀어 전투님이 이번엔 중앙쪽 한 열 그릉정도 이동을 했어 박간님 당했고 도도래기님 맹렬한 공격 빨간님 노리고 일단 뒤로 빠졌어 후퇴 빨간님 하트럼 빨지나 탁치는대로 공격 용무기 3단 빨간님이죠 캐럿을 치고 무조건 공격 무조건 공격 흉님 당했고 흉님 당했고 짬마님 노리고 여기서 짬마님 노리고 움직이지도 않네 그치 빨간님 이쪽으로 검제님 두구노리라 두구노리라 아리님 어서오셔 아리님 어 동시에에요 유튜브도 트위칭까지 3개 종만님이죠 스턴 걸렸고 빨간님 노리고요 짓몰레저 디스트럭션 빨간님 자 금지님 노리는데 금지님은 도도완공님 분신같지 분신이 싫어졌어 조상무님 서있어 서있어 버티나 버티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 여기 페이크야 페이크 도도완공님 찔렀는데 안통했죠 심혈하늘님 노리고 조상무님 여기서 당했어 당했어 수저가는 화살에 맞은거 같아 아 이건 아프네 보혜님 당했네 도도깨비님이 찔렀죠 여기서 내가 당하나 여기서 당하나 저 이거 큰일이야 투명님 노리고요 용님 용무기삼단 아니 그 로스사건 글쎄 이거 교정 끝나면 한번 해볼까 생각중인데 평님 노리고요 걸렸어 원리저렉션 부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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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부활이 안 돼 정회장님들이 조상무님 당했죠 저쪽 이쪽에 이쪽에는 키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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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안 돼 전체다 아직 나는 그 프로들 하는 서버인데 프로서버 거기도 그래 이쪽으로 가네 이쪽으로 가네 사양 뭐 높을게 뭐 있어 보니까 그 설정하는게 있던데 마피아님 글성팔 수치로 맞고 있죠 전투는 견제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3D로 사양 사양 그렇게 뭐 고사양은 아닌 것 같아 용무기 3단 빨갈리 투명이 역시 용무기 3단 철갑 증거받고 있는 투명 정회장님 노리고 있죠 다른 서버 접속이 안 된다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거고 이따가 한번 접속해 보고 천궁자객님이죠 청량고음님 나는 그 배틀그라운드도 아시다시피 했었잖아 그랬어 여기 당했네 희성님 당했고 당했고 스킬한방이 당했어 당했어 천궁자객님 검진님 노리고 부활이 안되지 일어났지 스킬한방이 밀어놨고 용무기 3단 투명 저쪽 위쪽이죠 닭가니 쌀가니 다가가나 다가가나 용무기 3단 쌀가니 용무기 3단 쌀가니 용무기 3단 쌀가니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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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평양 용무기 3단 아직 수습이 안됐고 아직 수습이 안됐어 아직아직 재킷됐어 9대5걸증어 받고있죠 로원님 서포터타이어 몸빵훈련병 검수원증어 받고있죠 지금 여기서 해죽님 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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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테이터 한번 살라다가 테이터 당한거 같아 우리도 반대로 반서되는 원빵훈련병 천공자경이 있는구요 목무기 3단 마비시킬 터졌죠 우측 우측에 존마님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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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났지 굉장히 치열해지니까 투명님 저한테 당했어 당했어 부활 부활 아직 부활 아직 부활 아직 부활 아직 부활 아직 용무기 3단 투명님 이쪽도 지금 따로 교전 있네 그치 따로 따로 교전이 그죠 이쪽이 중요한데 전툼님 페이크 투명님 부활 들어가구요 나 퍼프 한번 하자 해주지 뭐 알았어 퍼프 한번 하고 용무기 3단 빨간 님 금지 님 놀이네 십탱 님 빨간 님 놀이군 여기는 이분들이 사냥하는 분들인데 된설이 맞겠는데 이거 보라가 됐어 여기 그치 지금 여기 뭐 범위 스킬 같은 거 다 맞을텐데 가칠 하병님 스킬 한방님 용무기 3단 마피 스킬 중앙쪽 더 적구요 투명님 투명님 타겟 타겟 마피아 님이 여기 평냄 놀이군 글썽팔수 칭호받고 있죠 마피아 평냄 용무기 2단 무쇠화의 무쇠주먹 칭호받고 있죠 마피아 님 놀이네 쌀까 님 쌀까 님 용무기 3단 쌀까 님 종만 님 놀이 오순정 님 당했고 넥강 님 당했고 당했고 종만 님 저쪽에 저 파위 뒤쪽에 저기 저쪽에 있어 종만 님도 육립놀이 용무기 3단 육립 무시 못할 칭호받고 있죠 당했어 당했어 내가 당했고 아이씨 마피아 님 당했고 당했고 아이씨 못들이게 안치면 안되나 나는 감사하구요 사실 얘들 친적이 없어 내가 근데 왜 나를 쳐 친사람만 치면 안 돼 크로스 안드라 님 하늘에 열광님 노리고 있죠 바람 갈려 이쪽에서 풀러 먹으면 구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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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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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심해 나는 누가 다리 걸었어 다리 걸었죠 여기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킹칸 님 아이씨 뭐 그렇게 많아 여긴 빠지고 빠지고 평님 로우원 님 노리고요 그러게 요즘 이제 교전하는 중인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민분일거야 아마 민분들 아니면은 뭐 교전 중에 이렇게 부활까지는 안해주고 육 님 당했어 당했어 부활 들어가죠 유니크 님 투명 님 노리고요 에쌉 버터 파이어 에쌉 버터 파이어 로즈 님 여기서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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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몹들이 이렇게 많어 큰일인데 이건 당할 것 같아 뽕 비서 님 저쪽이 전투 다시 다시 페이크에서 일어난 거 이 돈 잎 이 돈 잎 글쎄 기상열쪽이 엘카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재보상 기상열군주분의 말로는 엘카연합 엘카연합 탈된다 그거고 근데 뭐 신이여합이냐 이거는 뭐 모르는거지 성손임노도 고문갈 훈련명이 성손임노도 고문갈 훈련명이 성손임노도 그룹 쎄 쎄 쎄 쎄 쎄 써보이전 풀림은 또 뭐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교전 평림은 오히려 또 교전이 또 없어질 거라는 성도 있고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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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염님 당했고 당했고 용님은 용무기삼단이 용님 세니 형님 용님 넓이 세니 투영님 용무기삼단이 쎅 빡빡빡 다 깜빕놀이고 여기 두명이 당했어 당했어 지금 당했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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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군 85렙 10파티가 110레벨 제한 1 캐릭 글쎄 85렙 확실히 모르겠네 지금은 데미지가 고정적으로 어느정도 들어가고 스킬 외에 다른 준비까지 된다 치면 당연히 잡지 예를 들면 톡파지 같은거 아니 톡파지 같은거 있잖아 10파티가 눕힐 수 있지 네 유니크님 당했고 당했어 당했어 투명님 투명님 당했고 당했고 수습이 안돼요 랜선이 부활 들어갔고 랜선이 부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버프캔슬 같은것도 하면서 접하는거 또 접하지는 안쪽으로 하는거죠 뭐 집업 같은것도 잘 안걸리더라도 데미지는 어느정도는 들어가요 그래서 혼자는 어차피 지원을 못 받잖아 뭐 다른 생존기 가능할 것 같아 99도 멸받으면 그 정도면 스킬같은거다 각 클래스별로 어느정도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뭐 많지는 않더라도 혼자서 뭐 파티 단위라면 파티 단위라면 또 모르는데 파티를 밀 수 있냐 한파티를 그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한 캐릭은 뭐 밀 수 있을 것 같아 눕힐 수 있을 것 같아 찌르죠 마피아님이 아 이거 쌀가리만 같지 점사 단검들 당했어 투명력 욕무기 3단 투명 전투명 페이크 페이크 마피아님 당했고 마피아님 당했고 찌르죠 스킬 한번 천공작용 찌르고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목무기 3단 투명 영무기 3단 투명 부활이 안돼 왜 이렇게 늦어 지금 육림 부활 그치 투명 당했어 투명 전공작용 마피아님 당했고요 육림 지금 부활 부활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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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무죠 파티무죠 전공작용 부활 됐고 흐흐흐 쌀가리님이죠 육무기 3단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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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서 잠시 멈출 멈칫 멈칫 투명림 노리고 스킬 한방 힘 있죠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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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무기 3단 마비 스킬 터졌죠 중앙 우측 끝에 저쪽 육림 투명림 노리고 이거는 점사 네 크흥님 노리네 빨가님 늘범누리님 힐러누리구요 투명님 지금 당했고 당했고 부활 일어났고 당검들이 많이 노려주고 있지 지금 투명놀이 또 그렇게 해야되고 육무기 3단 공수니까 아무래도 천공피라님 노리고 정의장 당했어 당했어 두명님 다시 당했죠 마피아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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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헥갈림 당했어 검진님이 찔렀죠 헥갈림 노리고 마피아님 마피아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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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무기 3단 빨간 투명림 노리죠 여기에서 바테리쪽 바테미 쪽 바테미 쪽 바테미 쪽 수술도 부터 박간 크KL님 페이크 전투님 페이크 치고 있죠 따칭님이 이쪽에서 평평평님 용무기단 무쇠활무새 지목치고 받고 쌀깐님 놀이네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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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깐님 용무기 3단 여기서 분신까지 내서 지금 찌르고요 아 당했어 당했어 평님 당했어 이쪽에 쌀깐님 투명님 놀았죠 쌀깐님 밀어났지 쌀깐님도 로원님 누리고 구대호걸 칭호받고 있는 로원님 빨가님 누리 찔러가지 평님 당했어 마피아님 같이 찔러지 쿵님하고 쌀깐님 점점점점점 당했어 평님 하하 이거 참 치열한데 지금 이빨 그죠 투명님 학가님 놀이고요 금지님 페이크 학가님 부활 부활 당했어 벌려가고 마피아님 좋죠 언덕위 저기 페이크 용무기 3단 쌀깐님 용무기 3단 쌀깐님 빨가님 여기있죠 되저울님 투명님 노리고 언리저렉션 가져가려고 했네 용무기 3단 무기 이펙트 불만이 좀 있었잖아 사실 불만이 좀 많았는데 밖에서 감지 할까리네 일어났지 다시 일어났지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어 감지님 페이크 안 누우면 안되나 검지님 스턴 스턴 바깥 스턴 걸렸고 권님 당했죠 당했고 당했고 용무기 3단 빨가님 빨가님 타깃이 안잡혔네 타깃이 타깃이 가셨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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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셨나 아 그렇다면 이쪽에 쌀깐님 안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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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잡혔지 당했어 견지 당했어 쌀깐님 아 마피아님 투명님 노리고 찔렀네 퉁님 스턴 걸리면서 남아있고 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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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무기 3단이죠 10등 좌측좌측 전투님 페이크죠 노리고 페이크 용무기 3단 용무기 3단 용무기 3단 스턴 스턴 걸렸었고 썩 탓 타야만 날려 아 여기 치열해 치열해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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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가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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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바깥스턴 용무기 3단 빨간 중학교 금지님 인원 사실 뭐 그렇지 예전에는 쟁인원이 뭐 열매 파티씩 막 벗고도 했는데 열매 파티 이렇게 좀 줄고 얼마전부터는 뭐 더 줄었죠 그 인원이 쌀까지 당했고 견제 당했음 전투 이쪽 평님 노렸고 여기 당했네 평님 쌀까지 많다 당했어 다시 부활 부활은 들어가고 종만님 쿠님 노리고 박가님 노리죠 금지님 닭가님 당했고 로우원님 당했죠 용무기 3단 용무기 3단 용무기 3단 용무기 3단 마비스킬 터졌고 여기여기여기 투명이 당했어 아 이건 멀리서 지금 점서 점서 투명이 당했고 당했고 빨간님이 노린 것 같아 종만님 노릇 종만님 노릇 파티무총 파티무총 스톤 걸렸고 빨간이 금지님 노릇 파티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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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아님 부활 들어가죠 네 수정됐어 사이즈 파티무총 불만이 많았잖아 캘빈 무기 같다고 그치 검지님 피엉 저게 스킬 파티무총 음 또 스킬 부담 흐흐흐 당했어 투명님 빨간 용목이 3단 투명님 또 노려 당했어 당했어 까칠 원인 노렸구요 박하님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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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목이 3단 빨간 까칠 하백님 노리고 있죠 치열한데 치열한데 어떻게 될지 지금은 뭐 인원들 양쪽 최대로 지금 직결되어 있는 상황을 들고 당했고 까님 이쪽 흐미적 마피아님 도둑개님 흐미적에 빠져있죠 유니크님 노리는 그대님 뭐 클래식 뭐 그냥 사냥하는 정도 레이더 그 정도 캐시템 같은거 사지 말고 레벨업 하면서 하다가 접는거치 뭐 다른거 또 상황보고 어떻게 변하나 이제 열광님 노리고 정하려면 그 정도 하는게 좋을 것 같아 특히 이제 그 캐시템 이거는 안사는게 좋아 확률성 캐시템 절대 사면 안돼 평균 용무기 단지 응 그러니까 지금은 사물 안되 원효성 캐시템 그리고 아이템 같은거 세팅 중저가형으로 그냥 하는거지 뭐 마피아님 당했고 내려가도 뭐 얼마 안내려가는 정도 떨어진것들 그냥 레이드 사냥 뭐 이정도 할 정도 맞추는거고 도둑 깨비님 페이크 페이크 쌀깐님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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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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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 훈련병 실드브메랑이죠 빨간잎 노렸고 왜냐면은 캐시템 계속 풀잖아 거기 상자 까기 계속 나오잖아 가격이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치 안 떨어질 리가 없지 안 떨어질 리가 없지 바람갈리 심해는 하늘잎 노리고 그리고 당연히 사냥해서 뭐 그런 아이템들이 다 나오는게 아니잖아 지금 캐시템으로 수량 조절을 하는거고 시설 조절을 하는건데 NC가 캐시템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느정도 이제 많이 풀려서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지면 이제 좀 상급 아이템 새롭게 또 출시하고 그럼 뭐야 이 정권은 시세가 없는거지 뭐 팔리지도 않고 찾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사기하고 그런식이야 계속 계속 그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있기 전에는 캐시템 같은건 안사는게 좋지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없어 그래서 말하는거 들어보니까 내가 마인드 자체가 게임을 만들고 어떤가 순수하게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고 그냥 돈벌이지 뭐 보니까 테이크는 아직 안 정권재학용금 투명립놀이 투명립놀이 예전 예전에는 그 말도 사실 통했고 또 그걸 또 공부했어 NC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임 내 아이템 그래서 뭐 예전 기사같은거 리니지 처음 나올 때 거미 현금 몇백에 팔리고 이렇게 기사같은거 또 게임 속의 아이템이 몇백 이렇게 제목 달고 나오고 그런걸로 뜬거에요 사실 그 유저들도 응 그런것 때문에 나이 좀 있는 당시 유저들 예를들면 PC방 주인이 게임하고 리니지 그렇게 된거야 그 PC방 주인 친구의 그 뭐 응 같은 건물에 있는 노래방 주인 커피숍 주인 뭐 이렇게 뭐 그 근처에 사람들도 같이 하게 되고 막 그런식이 아니니까 나이많은 사람들도 많이 하게 된게 원래 파츠 해방전쟁 아이고 사실 더 뭔가 그 승리한 그런 해방전쟁은 내가 글도 썼는데 왕어풍 블로그 보면 카스테 해방전쟁 그거 있어 그게 시기상으로는 제일 빨랐어 바츠 해방전쟁 다른 서버 해방전쟁 보다 하루 빨랐어 바츠 해방전쟁 보다는 굉장히 몇달 앞섰지 그래서 그거는 쟁을 이긴 유저들 연합이 그 쟁이 그 쟁이 그 글도 있어 왕어풍 네이버 블로그 보면 그 글도 있어 왕어풍 네이버 블로그 보면 그 글도 있어 왕어풍 네이버 블로그 보면 근데 이제 그 여기 통합 지가라트 서버 킹카님 성소님 쌀카님 이쪽 중앙쪽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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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이거는 언리자르 시험까지 걸렸네 늘범누리님 한번 노려보고 여기 사뻑님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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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백님 당했죠 이쪽 메카님 부활이 안되고 부활이 안되고 조금씩 쌀카님 그렇게 끌려놨고 그 악인연합이 그 카스텐서고 원래 그 뉴파수연합 푸른연합 쟁혈 싸우던 그 혈들이 뭉친거라고 보시면 돼 쟁혈이 뭉친거라고 보면 돼 싸우던 쟁혈들이 서버 통제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문이 당했고 고문관 훈련 박가님 어디죠 아니 밭이 해방전쟁이 더 늦지 훨씬 몇 달 됐죠 글보면 알아 내가 했던 쟁의인데 나는 글보면 그 게시물까지 올려놨어요 같이 게시물 날짜 날짜 다 나오는데 이거 보셔 그냥 빨간 인물 유니큰 이죠 응 아니 뭘 이거 보셔 자기용 노원인 나 이거 나 내 기억으로도 그때 나중에 뭐 파츠 내복단 나오고 그랬어 나중에 쟁 그 우린 한참 하고 그 그 강식을 했을 때 거의 이제 막바지 그 아마 돼갈때 응 그 악인 말고 그 악인연합이 아니라 지킴이 연합하고 12서버 카스팅 서버 12연합하고 쟁 그거야 그러니까 오픈 1년 훨씬 전이라니까 카스팅 서버 해방전쟁이 이거 보시면 알아 뭐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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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가 다 있어서 내가 그 첨부했어요 자료 게시물 자료 날짜도 다 나오고 내용 글 내용까지 다 나와 여행 5 6 6 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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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9 7 9 9 10 10 10 10 11 11 11 10 11 12 13 아마 그때 팟치서버쟁 얘기가 나왔어 투명님 당했죠 구원님 부활 부활 쌀까님 페이커 페이커 그렇지 예전에 뭐 팟치서버 내가? 글쎄 60레벨일 때 뭐 그 정도일거야 60레벨 중후반 그 다음에 이제 70 뭐 그 정도 되는 분들도 있고 로어님도 안했고 오픈베타 이어지는 쟁이에요 투명님 구원님 네 맞어 우리 명단일 지금 그때 70... 75레비 10,000레비였던 땐가 그럴걸 그때 구원님 성냥고 안당했고 내가 잡은 나 힐러로 저기 교전했는데 그때 60레벨이면 굉장히 고레벨이고 내가 한거는 50대 중후반 그 정도 힐러로 주로 그 힐러로 했어요 나는 그때는 힐러가 좀 없었거든요 혈원들은 거의 다 궁수라고 보시면 되고 당신 궁파였어요 그럼 투명님 당했죠 70레벨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쟁하는 분들 레벨 때가 그렇다는 거고 나는 초반에는 시작할 때는 50 레벨 때 중반 그 정도 힐러 그리고 혈원 중에 고레벨은 60레벨 그리고 쟁이 그점 이어지면서 쟁하는 분들 레벨 때가 그 정도 보통 됐고 최고 레벨이 아마 75레벨 말레벨이 이제 그 시작을 놓을 거야 많이 했지 플레이 교정 같은 것도 쟁할 때는 매일 했지 투명님 놀이 킹님이 저기 지금 고스트님 있죠 바깥님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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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이 안 돼 펄션으로 사냥도 했지 당연히 펄션이면 당시에 오픈배타 시작부터 했다니까 그 기란셋 그런 거 방어구 마방 그런 거 그런 거 최고 장비지 간섭 보완님 시멘의 해날린 부활이 안 돼 왜 그러니 다른 서버다 하루가 빨랐어요 하루가 카스텐 서버가 하루 하루 빨랐어 실제 교전이 저녁에 하루 빨리 쌀깔이 페이크 일반인이 어디서 오시고 우리가 쟁 시작한게 처음이에요 그때 지킴이 연합포 멍빵 시작이 그래 하여간 서포트 파리아 날리죠 게시글 당시 풀포인가 게시글도 거기에 올려놨어 게시물 내용으로 뭐라고 말했고 언제 말했는지 그런거 나오지 당신이 까니 용목이 삼난 용목이 자부심듭놀이 다시 또 여기 밀집해 모여있는데 발가님 투병립놀이죠 당했고 당했고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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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 캐릭터를 내가 확인했는데 교전을 위자로 한건 아니고 힐러로 했어요 힐러로 했어요 나는 쟁하기 전에 위자 클래스를 했는데 투병립놀이 공수같은것도 했고 근데 이제 쟁할때는 힐러 힐러 잡았어요 당신이 크로스산드라니 종마님이 당했죠 당했고 메칸립놀이 메칸립놀이 저 빨가님 투병립놀이 저 빨가님 투병립놀이 저 빨가님 투병립놀이 저 빨가님 투병립놀이 저 빨가님 서로 노리네 위큰립놀이 여기서 당하나 여기서 모순정립놀이 igmund 조상목님이 찔렀죠 토도캐비님 여기 페이크인데 페이크 페크 피이크 부활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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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트럭션 관리 투명립놀이죠 여기서 늘범누리님 빨가님 늘범누리님 놀이죠 네 여기 놀이네 그 내복단의 원형이 당시 그 카스텐서 카스텐 해방전쟁 에서 나왔어 그 저레벨의 그 장비 기본장비 착용한 내복단이 아니고 오픈베타 시작과 함께 몇 번의 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킴이 연합한 때 패에서 결국은 서버 이전을 택했던 패전혈맹원들의 동캐릭이시고 당시에 그 캐릭들이 레벨이 되는 캐릭들이시다 그 캐릭들이 나와서 교전 참여하면서 옷 벗은 캐릭으로 장비는 물어 놓고 그렇게 이제 그 내복단들도 그때 나왔던거 처음부터 그리고 전면전 교전에서 처음 당시 처음이고 그 이후로도 아마 나온 적은 없을거야 내가 본 바로는 카스텐 서버에서도 안 나왔어 다른 서버에서도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 여기에 당했어 당했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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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어 자부심 님 일어났는데 지금 혼자야 다 파쿨 파쿨 마피아 님 따라 벗고 이쪽 이쪽이 밀렸고 후밑 쪽에 자부심 님 페이크 페이크 밀렸어 밀렸어 기상에는 아 계속 버티나 그래도 지금 스톤걸 님 당했어 당했어 자부심 님 당했죠 다빈 님은 로스트하쿨 미인분들은 왜 이렇게 빠져나가 다른 게임으로 응 큰일인데 이거 다빈 님 미인이시지 왜 그리로 갔어 작신아리 님도 다빈 님한테 전부 주네 하라는거지 다시 닌니스트 미인분이 빠져나가는 거는 싫은가봐 싫은가봐